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일이나 사건에 대한 내적 반응으로 나오거든요. 한마디로 열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원두막인데요. 아이들이 서류를 하려고 하면 주인장이 보고 공포탄을 탕 쏴요. 웃으면서 도망을 갔다가 또 올 때쯤 되면 공포탄을 탕 쏩니다. 옆에서 물어보죠. 아니 주인장 애들을 붙잡으러 갈 것도 아니면서 경기를 왜 공포탄을 쏘는 거요. 그냥 냅두지. 참 내가 공포탄을 쏘지 않는다면 애들이 무슨 재미로 서류를 하겠습니까 했다는 거죠. 적당한 스트레스는 자극으로서 필요한데 모든 스트레스가 다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남대문에 추어탕을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추어탕을 이렇게 맛있게 하십니까? 저희는요. 미꾸라지를 이동을 시킬 때 몇 마리의 메기를 같이 집어넣으면 미꾸라지들이 메기를 피해서 요리조리 움직이면서 육질이 쫄깃쫄깃해지는 거랍니다. 모든 스트레스가 다 긍정이고 디저트가 안 되기 때문에 문제죠.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용하고 받아들이기. 수입이 300인데 지출이 400이야. 마이너스 100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적절하겠다면 이용. 두 번째는 받아들이기예요. 자식 때문에 속 썩어. 그래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자식이 태어날 일이 없는데 결혼을 했고 자식이니까 또 저렇게 속을 썩힐 수 있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끼어들기 때문에 열받는다? 그래 내가 오늘 차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차로 인한 스트레스는 없을 텐데 내가 차를 가지고 나왔고 차를 가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스트레스는 당연한 거야.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음은요. 최상의 컨디션 유지. 같은 말을 들었는데 유난히 짜증날 때 있죠. 너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나 원래 주름이 많아서 중학교 때 별명이 펀디기였어.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야 이거 주름 잡으면 네가 한 번이라도 잡아준 적 있냐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배가 고프구나. 또 몸살기가 있구나. 또 어제 술을 많이 마셨구나. 그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컨디션은 항상 최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다음은 자신의 가치 바로 알기. 사람의 인체를 하나하나 팔게 540억이랍니다. 머리카락만두이요. 저는요. 찌개만 잘 끓여요. 찌개를 잘 끓인 내 가치. 애만 잘 키워요. 애를 잘 키우는 내 가치. 내가 소중하다고 느끼면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극복.